네, 안녕하세요. 저 워트인텔리전스 송완감 별리사로 갑니다. AI 모델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표준 특허 예측 및 필수성 검증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내용은 표준 특허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어쨌든 AI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해봤던 표준 특허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그리고 표준 특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필수성 검증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특허 법인에서 한 15년 정도 표준 특허 업무를 전담을 했고 대리인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책 연구소나 기업들 표준 특허를 출원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사건 그 다음에 등재를 위해서 표준 특허 풀 라이센스에 넣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가 작년에 특허 검색 서비스인 키워트를 운영하고 있는 워트 인텔리전스에 이직을 해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 AI 모델을 접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제가 2008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이런 표준 특허 업무들을 AI랑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하기 이전에 얼마큼 조금 더 정확도 있게 줄여나갈 건지 이런 니즈들이 제가 업무할 때도 좀 많았고 실제도 이제 그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 담당자를 만나면 그런 니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적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표준 특허 중요성은 오늘 뭐 세션 자체가 표준 특허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성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니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특허들 중에 표준 특허 관련된 게 있는지 이런 데한 니즈도 있고 만약에 표준 특허를 활용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사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허들이 있는데 이런 표준 특허가 있는지 역으로 보유 특허 보유기관이 아닌 이제 뭐 어떤 표준 특허를 활용하고자 매입이나 라이센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하고자 하는 그린 기관에서도 좀 니즈가 많고요. 그리고 표준 특허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경쟁 기관들이 표준 특허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에 니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도 있고 활용성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 이런 표준 특허 분석이나 검토는 전문가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줄여나가는 과정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특허 활용이나 수익은 많이 아시겠지만 표준 특허의 의미 자체가 표준을 사용하면 표준 특허의 침해로 연계되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적인 특허보다는 조금 더 활용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특허를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표준 특허를 필수성 검증을 한 다음에 표준 특허 풀을 운영하는 라이센스 기관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수익하는 아니면 소송을 한다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특허를 인정하는 이런 판단 그리고 어떤 특허들이 표준 특허로 갈 건지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준 특허에 대한 의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제 표준 기술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실행하면 표준 특허의 침해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 기술의 필수적인 구성을 최소한 하나 포함하는 하나의 청광을 포함하는 등록 특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협의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좀 강의로 간다면 표준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각 기관들이 기고문을 제출하면서 연계해서 제출했던 출원, 등록들, 특허들 그런 것들을 실제 표준화 기구에 선언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표준 특허를 정의하고 그런 표준 특허까지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 특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화 과정에서 이제 각 기관들이 기고문과 연계해서 출원했던 내용들을 아까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허들을 우리가 출원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팅과 함께 라이센스 조건과 연계해서 선언하는 특허들을 ISO나 IC, ITUT 이런 표준화 기구에서 엑셀이나 또는 PDF 형태로 오픈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 방식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재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 등록 특허권자가 표준 특허의 필수형 검증을 통과한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수익화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관에서 표준 특허 풀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표준 특허 풀에 등록된 특허들을 표준 등재 특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언 특허, 그리고 엠펙 LA나 시스펠, 그리고 비아 라이센싱 지금은 엠펙이랑 비아가 통합이 됐지만 어쨌든 그런 표준화 기구랑 등재 특허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센스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특허리스트를 저희가 수집을 한 다음에 PDF를 인식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특허 검색 서비스인 큐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정보와 맵핑을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검색을 하시면 표준화 기술 또는 표준화 기구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이런 표준 마크가 있는 것들이 표준 특허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데이터도 있고 표준 정보도 가지고 있고 맵핑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언된 표준 특허를 선언한 기관들의 기관 리스트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특허 등재 특허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센스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조합을 했을 때 한 60만 건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기관은 표준 특허를 운영하고 확보하는 기관이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최초로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특허를 진행을 할 때 저도 뭐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 특허를 출원했을 때 표준 기술에 계속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해보면 저는 대리인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따로 엑셀로 정리를 하고 그런 엑셀 정리된 것들을 특허팀의 담당자분들한테 계속 알려주면서 이런 특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등록되고 있고 표준 매칭 구성 뭐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각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중에 표준 특허가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고 특히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수익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생각보다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 필수성을 만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해 공격 받았을 때 실제 침해 소송을 하게 돼서 경고장이 날라오면 경고장에 포함된 특허리스트는 한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돼 있을 텐데 그중에는 표준 특허 필수성을 만족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것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필수성 만족하는지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NPA 같이 특허를 가지고 수익하는 기관에서는 표준 특허 보유한 기관이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표준 특허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 표준 특허를 이제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고문 그리고 표준 문서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비교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특허가 어떤 표준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필수성 검증을 가기 때문에 그 필수성 검증을 하기 전까지 줄여나가는 과정은 실제 우리가 뭐 발명자랑 연계해가지고 출원해서 등록까지 가는 이런 과정을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에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출원하간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표준 특허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물론 필수성 검증은 이제 표준 문서가 이제 결정이 되고 어떤 섹션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 몫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검토하기 전까지 이런 과정의 처리는 AI랑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대규모의 어떤 특허, 대규모의 어떤 표준 문서들을 같이 비교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출원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좀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여러 서비스도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도 좀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특허 검색 서비스인 키워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소속된 팀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특허 데이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래 유망 기술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트렌드도 도출하면서 필요한 어떤 자연어 처리 그리고 문헌 간의 유사도 비교 그 다음에 분류 모델 이런 실제 데이터 다른 도메인 빅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도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법들을 저희가 특허 데이터에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뽑고 있고 실제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많이 필요한 AI 모델도 저희가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이런 페퍼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서적들을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표준 특허의 업무에 적용할 때 좀 더 퀄리티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적용하기 전까지 얼만큼 잘 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선은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표준 정보를 물론 이제 여러 표준화 기구나 등재 표준 특허 라이센스를 운영하고 있는 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특허 정보랑 매칭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이제 특허 정보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 표준화 기구, 선원 특허들 그리고 표준 특허 풀 운영하는 이 기관들의 제공하는 특허들 표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특허 리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집된 특허들을 전처리를 해서 좀 다듬어야 되는 상황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원 손으로 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띄어쓰기나 오탈자가 많아서 실제 표준 정보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다행히 이제 표준 등재 특허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서 잘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선원 정보는 PDF로 되어 있지만 잘 또 읽히지도 않고 OCR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정비하는 그런 툴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저희가 특허 정보와 매칭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집된 특허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처리 그리고 특허 정보와 매칭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표준 특허 DB를 확보를 하고 있고 어쨌든 거기에는 선원이라는 정보 선원 정보에 해당되는 표준화 기구 그리고 어떤 표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등재, 선원자 아니면 등재 특허권자나 아니면 어떤 표준 기술에 해당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특허랑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특허와 표준 정보가 한의 어떤 라벨링을 이루면서 실제 그 AI 모델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그 라벨링 정보를 자연스럽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연계돼서 저희가 AI 모델로 적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SO나 IC, ITUT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는 실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어떤 특별한 연구자분들한테만 IT가 오픈이 돼서 그 기고문을 제3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 기고문을 활용을 못했지만 3GPP 같은 경우에는 LTE나 5G 쪽에 이런 기고문들이 계속 이제 표준화 회의마다 거의 뭐 한 수천 건씩 이제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3자한테 공개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활용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이렇게 짧은 주기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개인이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많은 특허랑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실제 특허를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일 자체도 생각보다 난이도도 높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기고문 그리고 특허 이런 기구에 올라왔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툴은 갖추고 있고 정보는 표준 정보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여러 학교 그리고 기관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 중에 이제 표준 특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방식은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학습시킬 모델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미의 특허를 넣어서 해당되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검토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제2연구원에서 어떤 특정한 ISO나 ITUT 그 다음에 IC 표준 중에 KS 관련된 표준 정보와 우리 보유한 특허들 중에 맵핑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니즈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표준 정보를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 말고 따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표준 정보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이 표준 정보에 매칭되는 보유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처리해서 분석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표준 정보는 한 13,300여 건의 정보를 도출했는데 대신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서도 이제 표준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ISO나 RC나 ITU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고문 전문을 이제 입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제 표준 정보를 입수를 하다 보니까 표준 명칭 그리고 표준 관련된 서지적인 정보 그리고 요약 부분 그러니까 논문을 외부에서 수집하는 그 정도의 정보까지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표준 정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방식을 의미 있게 적용했던 이런 경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는 다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표준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하고 불용어를 처리해서 실제 비교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특허도 마찬가지로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요약이나 아니면 청광에 있는 키워드들을 명사 단위로 저희가 추출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유사도를 저희가 자동으로 도출을 해서 각 표준과 실제 그 해당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 간에 비교하면서 유사도를 이렇게 수치로 뽑아냈고 이 수치에 따라서 날의 비를 세워서 수치가 높은 유사도가 높은 특허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 특허들 중에 표준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추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런 AI나 빅데이터가 전문가를 통과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진다라고는 저도 장담을 하지는 못하는데 우선은 표준 특허를 전문가 이제 별리사들이 꼭 봐야 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별리사들이 보기 이전까지 얼만큼 줄여갈 건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잘 추릴 건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사도가 높다고 해서 이 해당되는 표준 기술과 부합도가 무조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도가 높은 건들이 실제 표준 정보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보유하는 특허들 중에 대표되는 독립함과 비교를 서로 좀 해봤을 때 그래도 꽤 많이 비슷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면 정말 몇 달 걸리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정보외도 만 건이고 만 건을 다 수집하기도 어렵을 거고 보유 특허도 실제 엄청 수백 건 밖에 안 되지만 수백 건을 다 보고 나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처리나 AI 모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유사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꼭 표준과 특허가 무조건 일치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비교해서 서로 간에 표준과 특허 간에 유사한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전문가가 접근하기 이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데이터의 비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거는 AI 모델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모델을 활용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특허랑 표준 정보가 맵핑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아까 50몇 만 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저희가 이런 키워트에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니아의 사업을 통해서 수십억을 들어서 산업 분류나 특허 간의 맵핑 아니면 과학기술 표준 분류랑 특허 간의 맵핑 이런 학습 데이터를 계속 구축을 해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AI 모델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행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정보랑 특허 간의 매칭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되고 환경을 이제 좀 그래도 다른 기관과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특허와 표준 정보의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AI 모델한테 이런 특허는 이런 표준 정보에 해당된다. 이런 어떤 연계 과정들을 계속 학습시켜서 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실제 활용할 때는 이런 정보가 표준 정보가 없는 이미의 특허를 AI 모델에 넣었을 때 그 특허가 얼만큼의 표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관련된 표준화 기구가 어딘지 아니면 표준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저희가 도출을 해서 실제 한번 플랫폼에 넣어서 한번 구현도 해보고 돌려도 받고 이렇게 해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라벨링 그러니까 특허랑 표준 정보가 매칭된 이런 데이터를 보통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는 특허를 표준 정보의 라벨링에 대해서 라벨링 데이터라고 하고 있고 그 라벨링 데이터를 이제 뭐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런 테스트 밸리데이션, 학습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보통 학습을 하는데 그런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해서 실제 학습 결과를 여러 번, 수십 번 돌려가지고 이제 실제 AI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 구축된 결과에다가 이런 추론 번호를 넣게 되면 그 AI 모델은 표준 특허의 후보가 한 탑3가 있을 수도 있고 탑1, 탑5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탑5로 설정을 해서 각 표준 정보 후보 안에 얼마큼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해당 이미의 어떤 특허를 AI 모델에 뒀을 때 어떤 표준 정보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도출해서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원 정보 그러니까 표준화, 국제 표준화 기구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특허 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특허를 특허와 표준화 기구와 표준 정보를 서로 맵핑된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실제 ICT 분야 저희가 뭐 이래서 IPC를 가지고 H나 G 이런 ICT에 해당되는 특허들을 임의로 넣어서 AI 모델을 돌려서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제가 제공했던 거는 표준 특허 DB 구축이랑 그 다음에 후보 예측, 그 다음에 필성 검증 이렇게 했는데 표준 특허 후보 예측에 여기 이제 출원번호, 그 다음에 명칭 이런 서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출원인, 가능성, 해당되는 기구, 변 정보 이런 것들을 조출해서 좀 활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건을 다 AI 모델 돌려서 했던 거를 검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HEVC, 비디오 표준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다 90% 이상, 95%에서 99% 나오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HEVC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많이 포함된 특허가 나왔고 어쨌든 그런 특허를 가지고 한 번 더 변리사님들이 좀 더 보시면 우리가 분석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이제 돌릴 검증을 할 때도 이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보면은 그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 특허 필성 검증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의 각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표준 문서 최종적인 뭐 3GPP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스페시픽인 TS 버전의 표준 문서를 서로 비교해서 필성을 검증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실제 저희가 그때는 뭐 시간도 많지는 않았고 원래 이제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술 표준 그러니까 TS 버전을 제가 다 입수를 한 게 아니고 또 과제가 좀 막바지에 이렸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준 문서에 있는 각 섹션에 있는 달락이나 문장 그리고 등록 특허에 있는 독립항에 있는 구성 요소를 1대 1로 비교해가지고 도출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현할 때는 약간 좀 간접적으로 이미 이제 등재 특허로 됐다는 뜻은 실제 그 표준 특허 풀 라이센스 기관을 통해서 필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성 특허의 어떤 등록 특허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표준 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섹션 간의 그 서로 이제 그 동일성 관계 서로 읽히는 이런 맵핑 관계가 정확 관계가 어느 정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등재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AI 모델을 학습시켜서 한 3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필성을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성 검증에 대한 상황들을 동일하게 학습시켰고 각 특허들을 넣어서 어떤 표준 정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뽑아서 한번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확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 특허 정보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등록 특허들이 어떤 표준 정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한번 도출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실제 등재 특허의 어떤 내용들이 필성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 특허 유사함이 필성이 높다라고 나왔을 뿐이지 좀 아쉬운 점은 어떤 섹션과 관련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특허의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떤 표준 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표준 문서 내에서 어떤 섹션까지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그렇습니다. 실제 표준 문서를 입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AI 모델을 돌렸을 때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분명하다. 그래서 등재 특허의 어떤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표준 문서의 어떤 섹션 간에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클램 차트 같은 게 제3자한테 공개되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등재 특허라 하더라도 일부 액세스 어드밴스에서는 섹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냥 특허 등록 번호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런 클램 차트를 좀 가지고 있는 기관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장표인데요. 어쨌든 제가 필수성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AI 모델로 적용을 했지만 어쨌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대상 특허에 있는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표준 문서에 대한 섹션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섹션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비교하고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뽑아서 제공해주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필요한 거는 청광에 있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표준 문서상에 있는 표현들이 동일하면 좋지만 실제 문서상에 있는 표현과 청광에 있는 표현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유사한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한 어떤 사전 구축 그리고 사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특허나 문서상에서 서로 비교하기 위한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뽑아낼 건지 그리고 실제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문장에 있는 키워드와 키워드 간에 비교도 할 수도 있지만 간혹 이제 표에 있는 단어 아니면 수식들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 건가 이런 어떤 난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저희가 좀 고도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결정이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성능이 좋으면 나중에 좀 오픈해서 여러 기관과 좀 협의를 같이 좀 코어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